몰딩 그 뭐지? 정혁선생님이 아이스크림도 사오셨는데 몰딩, 몰딩 몰딩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몰딩판 와 이거 어렵네 꺼내는 거 보통 일이 아니네 누가? 선생님이 이거 꺼내는 거 보세요 어렵다고 내가 너무 힘을 꽉꽉 줬나보다 꺼내는 거 일이다 이거는 이거 문으로 하는 게 더 빨리 하겠네 몰딩에서 꺼내는 거 어렵네요 몰딩에서 꺼내는 거 어렵네요 제가 너무 세게 했나봐요 선생님이 금방 어떻게 어떻게 하더구만 그치 탁 치면 되지 아니 말라야 되지 않아? 지금 젖어서 안 되는 거 아니나? 아닌가봐 몰딩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네 월드콜 내가 너무 눌렀어 저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지난번에 엄청 잘하시는데 저 안 먹어요 감기 걸려 한 번에 딱 하시더라고 몰딩 몰딩 솜씨가 좋아요 솜씨가 좋아요 이거 말고 지난번에 하시는 거 이거는 디자인하는 거 도장입니다 이거는 남은 거 재활용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자기 도구입니다 칼도 있고 스크래치 놓는 것도 있고 이건 우리를 도구예요 이거는 네 잘 먹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니셜 찍는 거예요 나 아이스크림 안 먹어 고맙습니다